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은요 토요일인데 매수 포인트 특강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특강하기 전에 전일 우리나라 마감 상황과 해외시장 한번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요 고점 부위에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면서 횡보 초정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많이 추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닝스와 같은 제법 많이 오른 대형 전기전자 종목들 매도가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좀 랠리했던 철강주 오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주들도 좀 조정 건설주들도 전일은 반등을 했습니다만 먼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자동차도 좀 그렇죠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계속 쭉쭉쭉쭉쭉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차익실현을 계속해 나가는 특징이 좀 있다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간팔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순고록이 양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저보고 되라고 한다면요 방송에서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이시스의 마이너스 폭이 너무 다른 월몰에 비해서 크다 이겁니다 자 이 베이시스라 하면요 선물가격백이 코스피 200의 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라 하는데요 좀 전에 마이너스 5를 보셨죠 백워대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이 371이고 선물가격이 366입니다 어디가 크죠?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200이 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 높은 가격의 것을 매도하고 낮은 가격의 것을 사고 파는 것이 프로그램 차익거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 추리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 코스닥은 비교적 양호하게 올선 타고 랠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오른 종목군에서 적절한 차익실현 지금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폰드매니저들 자신의 실적 어느 정도 확증 지으려는 차익실현 물량도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풍부한 유동성 특히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억제정책 등으로 인해서 금리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들 개인 자금도 같이 투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참 저도 20여 년 동안 주식시장 지켜봐 왔습니다만 개인이 이렇게 강하게 계속 사들어 놓은 장세를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던져도 이렇게 잘 버텨내는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를 개인이 이렇게 잘 받아내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것도 잘 보지 못했는데요 참 이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환경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큰 은봉으로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큰 은봉으로 처지지 않는 한 계속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저는 풀 베팅을 하고 신용까지 엎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적절히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지금 순환매가 예측되는 종목들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당히 오른 종목들 외국인이 자꾸 매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올선 이탈하는 조정의 기미가 보이면 차익실현 그리고 다른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매 예측이라든지 지지권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데 언제 사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강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수 포인트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을 여러분들 잘 포착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한국 전력 상당히 이슈가 좀 있죠 이제 유가와 연동해서 정기요금 다음 달부터 연동제 실시하겠다라는 이슈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닥터케인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끊어먹었습니다만 그렇죠? 이 매수 포인트를 여러분들 주목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자 한정과 같은 종목이 지금 이렇게 최고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것이 역사상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매수 포인트가 어디다? 그렇습니다 이 평선들 이렇게 하락하던 이 평선 돌파해내는 정비율 초입에서 매수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에요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을 좀 익숙한 포인트죠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좋게 한번 캡처 나중에 하실 분 하시게 글로도 한번 적어보자면 아락추세 돌파 아락추세 돌파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락추세 돌파는 첫 번째 양봉이 여러분들 첫 번째 매수 포인트다 저도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강연회 할 때 여러분들께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상당히 매수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저점이다 싶었는데 튕겨 내려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매수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수익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닥터케인은 이 하락추세 돌파한 시점의 매수 이것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매수 포인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카스님 어서 오시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하락추세 돌파할 때 이렇게 못 따라갔다 이거죠 그러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시라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들로 설명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눌림목을 크게 많이 주진 않았습니다만 아모레퍼스픽을 가지고 예시를 들면 그 예시가 비교적 눈에 들어오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하락추세 다 돌려냈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를 사야 되는데 못 샀다 이거입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된다? 이렇게 제법 3,4일 오르고 난 다음에는 조정을 받아야 해요 그 조정을 기다렸다가 21인근에서 재반등하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시라 두 번째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승초입에 매수를 못했다면 눌림목 구간을 공약하시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캡처해 가면서 여러분들 자료로 한번 남겨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께 자료로 남긴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강연회 때 제시해 드리려고요 예전 자료 있습니다만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조금 더 공부하는데 좋으니까요 저도 같이 캡처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추세 돌파해낼 때 못 샀다면 언제 한다?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요 비교적 대형우량주들은요 3,4일 여기는 바닥권으로부터 보자면 3,4일도 더 되죠 좀 치고 가면 조정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눌림목 구간 21인근에서 매수하시라 그렇게 두 번째 매수 포인트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한해서도 가능하고 한전을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눌림목도 놓쳤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언제 또 매수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는 양봉이 또 매수 포인트입니다 언제? 직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양봉이 또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정고점 돌파시 매수 가능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녹방 보시면서 캡처하시면 되겠죠 자 상승처입에 못 따라갔다 눌림목도 다른 포트폴리오 때문에 다른 데에 자금이 들어가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모든 정보를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이제 차의 실현 내지는 손절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금이 생겼을 때 여기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 가능하다 이거입니다 전고점 돌파시 매수 이 케이스는 한전의 케이스도 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한전도 똑같이 적용 가능해요 상승처입에 매수 잘 해서 쭉 끌고 가면 좋은데 놓쳤습니다 그러면 언제 매수 가능하다? 조종을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종 받는 게 좋아요 박카스님 아니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조종을 좀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당연합니다 조종을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종 받는 것이 조종의 폭이 작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양호한 겁니다 자 보고 있다가 전고점 돌파하는 이 양봉 때 매수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전고점 돌파 케이스 두 번째 전고점 돌파 전고점 돌파 자 이번에는요 박스권 매매도 가능한 겁니다 자 박스권이라면요 저점과 고점이 일정한 폭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박스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닥터케이가 실제로 최근에 매수 매도한 종목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매매 포인트를 보셨던 그런 부분이니까 매수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확실히 들어오실 거예요 신세계를 계속 매매를 하거든요 신세계는 박스권 매매를 시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세계도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직전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약간 응용 패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돌파한 지점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나 자 여기 좀 확대해 보시자면 240일을 제외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240일을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 다 위로 올라 탔죠 이거는 약간 변형된 패턴으로 이제 240일만 뚫으면 상승 추세 전환되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완벽한 것은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240일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이평선 다 돌파한 시점도 하락 추세 돌파 임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딥니까? 여기도 박스권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여기 권역에서 박스권 매매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 돌려내지 못한 상황이니까 패스하고요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가장 확률이 높을 수 있도록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도록 필터링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거 아 이것은 박스권은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 못하고 하락 추세 중에 하반경직을 이루고 있으니까 일단 제외 그런데 이 정고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버리면 여기 저항을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권이거든요 여기서 매수 그리고 24만원권 여기 이평선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사면서 예측을 하고 여기서 매도하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면 24만원에 딱 헤딩을 하면서 밀리거든요 매도합니다 매도 박스권 하단에서 매도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이거를 무한 반복했어요 지금 4번 했거든요 4번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위에 이번에 매도 안한다 그랬습니다 왜 한 3번 정도 저항을 자꾸 뚫는 시도가 나오면 앞전도 그렇죠 한번 두번 세번 자꾸 저항을 뚫는 시도가 나오면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하다가 이번에 돌파 예측하고 그대로 홀딩 주요했죠 위에서 밀리는 시도 나오니까 차익실현 다시 재매수 2평선에 앞전 매매 포인트에 한 3가지 정도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 앞전에 매수를 못했다면요 이날 매수 가능하겠죠 상승전환 초입이니까 매수 그렇죠 그리고 상승초입이 못했다면 언제 또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눌림목 구간 여기서 매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아먹고 다시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세계 여러분들께도 중장기 가능하다고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이것은 박스권 매매 그리고 상승전환 초입 그리고 눌림목까지 3가지의 상황이 다 있는 겁니다 매매 포인트에 많은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것은 매수 매수 매도 그리고 1번은 지지에서 매수 그리고 2번은 상승초입 그리고 3번은 눌림목 매수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은 글자를 작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글자를 작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기 또 좋겠죠? 자 수위님 반갑습니다. 나중에 녹방 보시면 되구요. 자 이거 신세계 상당히 매수 매도 포인트 공부하기 좋은 그런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미리미리 하든 아니면 나중에 하지 이렇게 저장하는 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즉시 즉시 합니다. 즉시 즉시 자 이런 패턴이 있구요. 또 하나는 이제 낙폭 과대한 종목들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낙폭 과대 종목을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셀트리언으로 실제 매수 했던 지점을 가지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수위님 애가 쫑알거린다면 아직까지 좀 어린 애가 있어요. 제가 숙녀의 나이를 참 질문하긴 좀 그렇고 그죠? 어린 애가 있으면 어린 애하고 잘 지내세요. 제 애들은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됐는데 어릴 때 빼고는 안 놀아져요. 같이. 그쵸? 자 됐구요. 셀트리언을 매수를 닥터케이가 여기 25만원권의 매수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 매수에 근거를 저보고 한번 대보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 32만원을 추세를 돌파하다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30만원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29만원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밀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 채널을 계속 이루다가 푹 무너지면 여기 폭만큼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프하기 계산하자면 32만 2천원에서 28만 9천원 빼게 되면요. 3만 3천원 정도 맞죠? 3만 3천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3만 3천원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29만원이라 생각하겠습니다. 3만원 계산할게요. 그럼 26만원권 정도의 목표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더 정확하게 하면 25만 7천원 정도 되죠? 그러면 그 하락의 목표치 인근까지 오면 이제 반등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자 여기 폭만큼 빠지면 26만원 25만 7천원권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정도 아닙니까 그죠? 25만 7천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후부터는요. 낙폭 과대다 이겁니다.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죠? 그러면 반등의 조짐이 나오면 매수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실제로 매수는 어디에서 실시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패스합니다. 오케이. 목표치 달성 이후에 반등 시도는 오늘 반등해봐야 여기 120일에 튕겨 내려올 거 어느 정도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시 바닥 찍을 때 단기 바닥 찍을 때 딱히 있는 매수 사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방송 들어가면 있어요. 매수 딱 합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반등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 이러면서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매도는 여기 미리 27만 5천원 가면 매도하겠습니다. 딱 그러거든요. 올라가 봐야 튕겨 내려올 겁니다. 그거 포팩트. 그죠? 여기서 딱 매도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27만 5천원 국태로 빠져버립니다. 이것만 딱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낙폭 과대는요. 낙폭 과대는요.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 이거 딱 먹으러 가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매수 포인트. 그리고 여기서 매도. 그렇죠? 자 이평선. 이탈된 이평선은 무슨 역할? 좌왕의 역할입니다. 120일과 20일에 두 개의 좌왕을 받고 있으니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기 보다는 튕겨 내려올 것이다가 기본이고 게다가 이번에 튕겨 내려오면 여기도 깨고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수현님 들었죠? 정인이죠? 박하수님도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미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깨고 내려가면요. 여기 뚫을 거다. 저점 이탈할 것이다. 이탈. 그렇죠? 자 그리고 재매수는 이제 20일 돌파는 여기는 재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자 39만원에 매도 의견도 드렸고 다시 32만원권에 20일 지지권에서 매수 의견도 드렸고 여기서 추가 추가 계속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수 포인트가 뭐 틀린 게 있나요? 20일 지지권 틀린 거 있나요? 매도 포인트. 큰 음봉. 뚫어지기 시작하면 여기 매도 포인트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K가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 포인트도 잡아내고 지지권에서 매수 매도. 이 부분. 그 앞전에도 있어요.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렇죠?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단 메모를 하고 낙폭과대 매수. 그리고 낙폭과대 매수. 그리고 여기는 지지에서 매수.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그대는 6일 날에 곧바로 설치해 주시 bell. 지지에서 매수하던 날. 지지에서 매수하던 날이 6일 날 날. 이 부분은 1,000원을 경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매수 포인트 상당히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거 캡처하고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 매수 포인트 하락추세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한국전력 하락추세 돌파해내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 여기도 매수 포인트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구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눌려줬다가 다시 올라간 이런 눌림목 구간에 매수 가능하다. 좀 더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은 아무리 퍼스픽 이런 종목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으면 눌림목 구간 21인근에서 매수 가능.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한번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상당한 강한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시점도 매수 포인트 한전도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횡보조정 받으면서 양호하게 할 때 그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면 이거 매수 포인트. 자 그리고 박스권 매매 가능한데요. 하락추세 완전 돌려내지 못한 이러한 박스권에서는 매수매도 자제. 이제 조금 변형된 포인트인 240일 하나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 돌파해낸 여기 정도부터는 매매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 아직까지 완벽하게 240일 돌파 못했으니까 매수하더라도 여기 저항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했고 매도. 그런데 여기는 강력한 저항을 돌파한 지점이니까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계속하는 겁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권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를 반복하다가 이제 돌파해내는 하락추세 모든 추세 하락추세 돌파해내는 하락추세 전환 그리고 눌림목까지 지금 매수 가능한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는 신세계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의 단기목표치 낙폭과대로 인해서 쌍바닥 이루는 그러한 상황에서 양봉시연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이제 하락한 추세에 20일 돌파시점 정도부터는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전일 설명을 하다가 피보나치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다시 그 부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에 의하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폭에 여기가 무슨 구간이다? 그렇습니다. 38.2% 50% 61.8% 구간이거든요. 조금 빗다갑니다. 다시 자 그래서 여기 정도 지금 50% 구간에 지지가 되는 그리고 50% 약간 하회였습니다만 61.8% 그리고 240일의 지지권도 어느정도 보이는 상황이니까 반등 가능하다 싶어 20일 돌파할 때는 매수 의견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지금 드리는 매수 포인트는 약간 정석적인 것보다는 여러가지 고급 기법들을 컴비네이션 한거죠. 자 마무리하기 전에 셀트리온 보다 셀트리온 제약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저께 피보나치 설명을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자면요. 자 잘 보십시오. 셀트리온은 여기서 여기 상황의 폭만큼의 자 이것이 지금 잠깐만요. 자동 고정 됐고 됐고 자 61.8% 정도까지로 밀린 상황인데 50%와 61.8% 상황까지 밀린 상황인 반면에 낙폭이 크다 이거죠. 셀트리온 제약은 어떤가 하면요. 여기부터 여기 폭에 여기 조정을 어디까지 받았는가 하면요. 자 그렇습니다. 38.2%로 조정을 가볍게 받으니 강하게 갈 가능성이 셀트리온보다 훨씬 높다 이거입니다. 자 이제 조정의 폭까지도 포함해서 피보나치를 설명해서 조정의 폭이 적은 종목을 매수하라 까지 6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제시한 것입니다. 자 매수 매도 포인트 오늘 짚어봤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을 선택했던 이유 셀트리온보다 조정을 작게 받았으니 추가로 셀트리온 3행제 중에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상승폭의 조정을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양호한 폭의 소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을 여기서 매수해서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냈었다 라는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 기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상당히 액기스 방송이니까 인기 동영상 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도록 여러분들이 시청도 많이 해 주시고 공부하신 이후에 댓글도 좀 남기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더욱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힘든 장입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으나 상당히 빠른 순환매와 차이시는 물량도 빨리빨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닥터K를 여러분들 코치로 선임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시시한 방송들 나중에 검증해 보신 이후에 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자 추측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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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